번개홍입니다. 6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닥터피쉬. 닥터피쉬라는 물고기들은 인테레스팅 비동사 뒤에 해우사 썼죠. 인테레스팅 흥미로운 스피시스는 종 종의 물고기인데 콜드가 과거분사에요. 물고기가 불리어지는 가라 루파라고 불리어지는 물고기는 또 삽입절이죠. 동산은 파운드. 아까 주어 써놨네요. 물고기는 발견되어지는데 니얼 어디에서? 2개 작은 마을인데 터키의 마을에요. 이러한 물고기들은 복수주어죠. 단수용 복수용 똑같죠. 리브에요. 살고있는데 S 붙이면 안돼요. 따뜻한 형용서리의 명사랑 같이 썼어요. 물에 핫스프링은 온천 이러한 마을 속에서 더 핫스프링 이 온천들은 지금 부분인데 헬스스팅 건강 온천 건강 치료를 위한 온천이겠죠. 물고기는 심투동사 원형 썼죠. 인듯하다. 도와주는 것 같다. 피부 도와주는 것 같다. 피부 도와주는 것 같다. 어떤 사람들 분사구조 자기가 고통을 봤다의 능동 고통받는 특정한 피부 질병 오늘부터 고통받는 사람이 되하여 이것은 놀라운 뉴스이다. 이것은 뭐에요? 헬스스파죠. 건강 온천에서 피부 치료한다는 것은 에브리얼 매년 대략 3천명의 방문객들이 오는데 투 이란 마을에 투 여기서는 투부정서 부사 sit in 앉기 위하여 인 어디에? 바스프링스 온천 안에 위드 더피쉬 물고기 더피쉬는 닥터피쉬였죠. 그 물고기와 함께 예전에 없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봐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자 에즈는 시간절 웬이겠죠. 자 대기가 말하는 것은 환자에요. 환자가 앉을 때 자 물고기가 서라운드가 동사 둘러싼다 자 댐은 뭐에요? 환자를 둘러싸고 자 그리고 동사 1번 썼구요. 이 물고기들이 eat 먹는다.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또 물고기 복수 형태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복수 동사로 써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자 나쁜 부분을 어디에? 그 환자들의 피부에 자 어메이징니하게도 하면은 놀랍게도 자 그 물고기는 또 복수 형태에 do not harm 해를 끼치지 않아 어디에? 또 헬스티스킨에 건강한 또 형용사 피부에 오브 스파 컬러 유엔츠 온천 고객 온천 고객 이런 말은 피부때문에 온 피부 질병을 가진 사람들겠죠. 환자들 자 according to 여기서 접속사 주의하시고 하나의 스파의 주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에 따르면 닥터피쉬들은 Can give 조동사 동사원형 줄 수가 있다 자 고객에게 그래서 give A에게 자 with B를 준다는 뜻이요 아니네 죄송합니다 자 with는 그냥 삽입적으로 갔네요 with severe skin disease 간접 목적으로 처리였네요 간접 목적으로 누구에게? 고객에게 클리어 스킨을 준다가 직접 목적으로 썼어요 자 그러면은 심각한 피부 질병 을 가진 고객들에게 방향 간접 목적으로 실제 주는 것은 클리어 스킨 깨끗한 피부를 주는데 자 위드 뭐와 함께 21일간의 트리트먼트 치료 와 함께 자 여기에서는 네모칸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죠 네모칸 문제 꼭 신경 써서 보시기 바랍니다 불행이도 자 this is not this 가 뭐에요? 물고기 치료 자 물고기를 이용한 치료하는 것은 not a permanent 가 답이었어요 영구적인 자 치료 가 아니다 말이에요 단계란 말이죠 자 그 결과는 can only last only 라는거에 주의하시고 동사 last 는 지속 오직 지속되는데 자 for 기간에서 동안이죠 몇 달 동안만 지속된다 하면 또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방문계에 3천명이란건 별로 많지 않은거에요 왜? 돈이 많이 드니까 계속 못가죠 동네에 있는 사람이나 계속 가겠지 자 그래서 가라루파 닥터피쉬래요 자 이렇게 뭐 보신적이 있을거에요 시장이나 아니면 축제 아니면 옛날에 마트에서도 있었죠 이런거 이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라루파 equals 독터피쉬